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차 노조원들이 T-search, 노조가 불량 T-search를 비싼 값에 조합원들에게 돌렸다고 하면서 원래 가격을 주고 아주 값싼 불량품을 싸둘렸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이 지금 노조위원장에게 해명하라고 내부적으로 소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T-search를 입찰했는데 그 자료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기아차 노조원들이 바깥으로 일어났는데 대의원 대회에서 단체 T-search를 구입했는데 이걸 놓고 지금 집행부하고 노조원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여기에 관련해서 입찰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할 근거, 규정이 없다 이렇게 직접 와서 열람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노조의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노조의 투명한 회계 처리, 이걸 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노동부에서도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자기가 낸 조합비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또 누가 쓰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건데 벌써 이런 것과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아도돈차의 조합원들이 T-search에 불량품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보도를 한 번 해드렸습니다. 16,000원짜리 T-search이라고 하는데 그게 찢어져 있고 그리고 원래 구매하기로 결정한 날짜 그 앞에 이미 이 제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단체에 구매하기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조합 집행부에서 다른 곳에서 이걸 들어오기로 하고, 그래서 헐값에 들어오기로 하고, 가격이 비싼 것처럼 주고, 비싼 돈을 준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그 차이를 먹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대목들입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 기아차 노조정기대위원대회에서 한 대의원이 기아차 노조위원장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행부 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합원들이 하나같이 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건다. 조합원들은 알 권리가 있고, 또한 저 또한 알 권리가 있다. 왜 그 권리를 무시하느냐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의원은 단체 티셔츠의 사업에 쓴 돈 100%를 환수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의원들도 집행부가 왜 단체 티셔츠 사업 공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느냐 하고 따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아차 노조의 정기대위원대회는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 400여 명이 모여서 그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6일 날 시작됐는데 티셔츠 사업 자료 공개를 놓고 대의원들과 노조 집행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측 충돌은 그동안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아차 노조 집행부는 작년 9월 파업 때 쓰라고 모아놓은 쟁의 그검에서 4억 6천만 원을 꺼내가지고 전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단체 티셔츠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티셔츠는 나일론 86% 폴리오레탄 46%의 합성 소재였습니다. 대부분 라벨이 가위로 잘려져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라벨이 잘린 불량품을 수억 원 들여서 사왔다 하고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티셔츠를 찢은 뒤에 이게 만 6천 원짜리냐 또는 개나 입혀라 이렇게 써서 사진을 찍어서 조합원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노조가 재고품을 사온 것 아니냐 품질도 조악한데 3만 장을 이 가격에 사온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하는 반정이 터져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돈을 가지고 조합 집행부들이 아주 헐값에 불량품을 사가지고 나눠주면서 이걸 억대에 돈 주고 사왔다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싸게 사와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티셔츠 제작차는 기아차의 작업복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조합원들은 관련 자료와 경위를 공개하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이 지금 대의원 대회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대의원들은 지난 8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한 대의원이 티셔츠 사업 관련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회계 규칙과 티셔츠 입찰 자료 그리고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록 이런 것들을 공개해달라고 안건을 공식으로 제출한 겁니다. 이 안건에는 외부 회계 전문가의 특별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티셔츠가 라벨이 훼손됐으니까 환불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티셔츠와 관련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동안 티셔츠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노조가 고소고발을 해라 이렇게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노조 사무실에 와서 직접 일람하면 된다.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대의원들이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 않느냐 또 왜 목리를 부리냐 이렇게 반복해서 공개하라고 따졌지만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의원들은 노조 사무실에 가서 관련 서류를 일부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었고 서류를 잠깐 본 것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조합은 3만 명의 피로 만들어진 조합비로 집행이 됐고 또 돈 주인인 조합은이 보겠다는데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비를 내는 사람들이 노조원들인데 이 노조비를 걷어서 나중에 티셔츠를 사주는데 티셔츠가 값어치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게 훼손되어 있었다. 불량품이다. 불량품을 비싼 정품처럼 돈 주고 사와서 그 차익을 지금 빼돌린 것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의원들은 공개 입찰이 정말 맞냐 집행물을 공격했습니다. 노조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티셔츠 구입을 결정한 것은 작년 8월 23일이라고 합니다. 작년 8월 23일. 그런데 기아차 노조 걸작에 새겨진 티셔츠 샘플이 공개된 것은 이보다 앞선 8월 2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결정하겠다고 공동구매하겠다고 결정하기도 전에 먼저 이 제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달라 부탁을 했고 그래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겁니다. 입찰이 결정되기 전에 업체가 샘플 티셔츠를 만들었다는 것. 한 대의원은 공개 입찰이면 투명하게 그 내역을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자료를 배포하라. 이렇게 따졌습니다. 다른 대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약 3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 입찰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매달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 보과하게 돼 있다. 그런데 왜 노조에서는 억단인데 이걸 왜 공개 입찰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열란만 되고 공개 배포가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떳떳하게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공개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 공권력이 노조에 강제 수사하기 전에 노조원들이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하고 그 내부 의견을 모아야 한다 하는 취지입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 A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 현재 내사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대의원에게는 10일 오전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티셔츠, 말하자면 조합원단은 이걸 쓰레기 티셔츠로 부르는데 쓰레기 티셔츠 구입한 자료를 공개하라. 그리고 왜 우리 돈을 함부로 쓰느냐? 우리 돈을 함부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돈을 쓰면서도 빼돌린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돈을 쓰고 난 뒤에 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노조원들, 특히 대의원들이 노조 집행부를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죽 많았을까? 각 사업장마다 이러다 보니까 노조의 노조비 횡령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곳곳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합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걸 공개하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새로 출발하고 있는 MG노조는 이걸 분명하게 하온다고 합니다. 노조비도 더 적게 그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료를 다 공개하고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데 공개를 하지 않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부정 의혹이 많다는 거고 그걸 숨겨야 되겠다 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티셔츠 하나 갖고 기아도동차 노조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